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본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4석이 당낱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은 대전의 7석이 7대 0이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국힘당이 4석을 얻었고 더불당이 3석인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대전의 7개 선거구에서 국힘당의 후보들이 승리한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살펴보겠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충청도 대도시에서는 바람바람이 불었다. 대전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됐다. 농촌 지역에서는 국힘이 선전했다. 이게 사실이 아니고 바람바람이 왜 불었는가 하니까 투표자들이 파란 쪽에 표를 던진 거 아니고 파란 쪽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 조작을 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조작해야 되는 거죠. 다른 후보의 득표수는 손을 대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만 올려주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한 10% 이상 정도 뻥튀게 해가지고 위조 및 유령사전투표자들을 확보한다면 그거를 전부 다 파란 쪽에 더불어민주당 후반 때 여러분들 더해주는 그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충청권 28석 가운데 파랑이 당색인 더불어민주당의 21석 75%를 차지했는데 대전은 7승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4년 전 총선과 같은 결과다. 4년 전에도 사전투표를 조작했고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도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4년 전에 4월 4.15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대전에서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한 겁니다. 현역인 박범계 서구월 장철민 동국 조승래 유승갑들 위원이 생활했고 정치 신인들도 모두 다 당선됐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득표수를. 더불당 계신 분들은 좀 섭섭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없는 이야기를 만들거나 그다음에 뻥을 치거나 아니면 특정 정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엄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 태도를 갖고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결정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소위 득표수 특히 사전투표 득표수를 여러분들 분석해가지고 그 사전투표 득표수가 만들어진 숫자 조작된 숫자임을 아주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은참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 작업은 대전광역시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 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이게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 분석 결과입니다. 맨 위를 보시게 되면 정진석 공주 부여 청량 정진석 후보는 만표 이상 정도로 박수연 후보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득표율은 박수연 44% 정진석 53% 이런데 선관위는 사전투표 위조사전투표지를 박수연 후반께 더해줘가지고 박수연 50% 총득표율 정진석 48%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 투입된 위조투표지 유령사전투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물 건너 온 것도 아니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7.56% 부풀려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 사이에 7.56%를 여러분들 부풀려서 13,185표를 조달해가지고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누구한테 박수연 후보한테 그러니까 만표 정도로 승리한 정진석 후보가 패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13,000표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리고 표를 집어넣는 방법은 사전투표소에 네 사람의 투표자들이 올 때마다 한 장의 위조사전투표지수를 더불당 후반께 더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그런 실전 사례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보도가 됐는데 이제 이번에 대전은 여러분 결과가 이렇습니다. 4월 10일 총선 대전 결과입니다. 대전은 7개 선거구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더불당이 3석 국힘당이 4석인 겁니다. 이 3석과 4석으로 여러분들 결론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음주당 후보에게 위조투표지를 투입해가지고 조작된 더불음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공개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전부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 분석해서 조작된 더불음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조 생산하는 데 이용한 전산 프로그램과 조작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럼 조작 규칙을 찾아내게 되면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게 되면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누가 표를 더 많이 얻었냐 이렇게 보니까 조작되기 이전에 국민의힘이 4곳 4개의 선거구에서 승리했더라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 좀 크게 보시도록 여러분들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대전동구 장철민 윤창현 선관위 발표 6만 4,597표 장철민 윤창현 5만 4,527표 만 70표 차이로 장철민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이 선관위가 발표한 장철민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런 분석해가지고 그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조하는 데 사용한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한 것이 바로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장철민 진짜 5만 3,100표 윤창현 진짜 5만 4,524표 윤창현이 1,424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고 그거를 위조투표지를 투입해가지고 만 70표 차이로 패배한 선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과학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은 위조투표지를 투입할 때 본인들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이 대부분 저보다는 가방끈이 짧을 거 아닙니까. 배움이 적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숫자에는 마치 지문처럼 범행 현장에서 사용된 스모킹근의 총처럼 칼처럼 그 숫자의 지문이 다 남아있는 겁니다. 대전 동구에서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뀐 겁니다. 다음은 대전 중구. 대전 중구는 국민의힘의 이은근 후보가 큰 폭으로 이긴 선거입니다. 선관위 발표 박용갑 더불당 후보 66,500표 이은근 국힘당 후보 61,172표 박용감 후보가 5,337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박용갑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규칙을 이용해서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규칙을 찾아내가지고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을 하니까 바로 밑에 있는 제야전문가에 대한 추정치가 나온 겁니다. 박용감 5만 4,751표 이은근 국힘당 후보 6만 1,156표 이은근 국힘당 후보가 6,405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바로 선거관리비안회가 위조 투표지를 만 표 이상 투입해가지고 더블당의 박용감 후보가 5,337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발표한 겁니다. 대전 서구갑에서는 대전 서구갑에서는 아주 아슬아슬하게 조수연 후보가 122표 차이로 패배한 겁니다. 국민의힘에. 그런데 선관위가 만 표 이상을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줘가지고 122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런 패배한 후보를 15,440표 차이로 여러분들 패배한 것으로 그렇게 부풀려서 발표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당선되고 낙선되고 문제가 아니고 선거에서 조작을 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조작해도 우리 후보가 이겼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선거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다음에 이런 마지막에 대전 서구월 전 법무부 장관이었고 다선 의원인 박범계 후보가 65,340표를 받았고 국민의힘의 양형규 후보가 51,320표를 받아가지고 박범계 후보가 14,020표 차이로 승리했다. 압승이죠. 만 표 이상 차이다. 그런데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여러분들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조작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박범계 후보의 관내 사전특표 득표수, 관외 사전특표 득표수, 제외국민특표 득표수를 다 제조, 생산한 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를 한 것이 바로 밑에 추정치 발표입니다. 박범계 후보 51,182표, 양혼규 후보 51,320표, 양혼규 후보가 138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다. 그것을 만 표 이상을 집어넣어가지고 14,020표 차이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승부를 조작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 대전, 대전 유승구갑, 대전 유승구갑에서는 4,794표 차이로 실제 여러분들 국민의힘 후보가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만 표 이상 정도를 집어넣어가지고 대전 유승구갑에서 더불음주당의 조성래 후보가 16,849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발표한 겁니다. 4,794표 차이로 여러분들 패배했으면 4,794표 차이로 국힘당 후보가 패배한 걸로 발표해야 되는데 선관위가 표를 더 집어넣어 줘가지고 16,849표 차이로 패배한 걸로 그렇게 승부를 조작을 한 겁니다. 대전 유승구을 이상민 후보가 실제로 16,993표 차이로 패배한 겁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 표를 집어넣어 줘가지고 23,178표 차이로 여러분들 패배한 것으로 그렇게 부풀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대덕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정현 더불당 후보가 49,273표 차이로 국민의 박경호 후보를 7,618표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이제 그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낸가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런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낸 거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하게 되면 박정현 더불당 후보가 3만 8,630표 박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4만 1,651표 결과적으로 박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3,022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그 선거를 1만 표 정도를 집어넣어 가지고 7,618표 차이로 국민의 더불당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네 군데를 성부를 조작해 가지고 여러분들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이런 밝혀진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구심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고개를 절레절레 돌리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증거물을 하나 여러분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대전중구 사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중구 사례. 여러분께서 중앙선거관리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게 되면 대전중구에 이런 자료가 여러분들 공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자료가 보시게 되면 상단에는 선거인수 투표수 후배자별 득표수 두 명이 나왔네요. 그다음에 무효표수 기권자수입니다. 이 맨 앞에 있는 선거인수는 투표에 직접 참여해서 얻은 후보자의 득표수 더하기 무효투표수 더하기 기권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라색으로 칠해놓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8317표 국외 부재자 투표 183표 동별 관내 사전투표가 모두 다 조작된 수치인 겁니다. 이게 가짜 수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공짜로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위조 사전투표자 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박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란색이 모두 다 가짜라는 겁니다. 선거인수도 가짜고 투표자수도 가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일은 여러분들 덕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숫자를 만지기 때문에 숫자의 소위 조작 흔적들이 아주 강하게 남습니다. 그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퐁퐁을 쓰고 여러분들 뭡니까 락스를 써도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범죄자들이 남긴 것은 바로 중앙순간의 홈페이지에 모두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조작이 된 겁니다. 더불당 후보의 박용갑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가 뻥튀기가 됐기 때문에 동시에 투표자수도 뻥튀기가 되고 선거인수도 뻥튀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닐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별 맨 위에 여러분들 맨 위에 이것은 거소선상 차이집입니다. 사전빼기 당일입니다. 이거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그 밑에 관외 사전투표 차이집입니다. 관외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플러스 17 마이너스 17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 중에서 가장 세게 하는 조작이 제외국민투표입니다. 이 플러스 24 마이너스 24. 제외국민 사전투표 득표율을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더불당 박용갑 후보와 함께 더해 주고 플러스 24. 이연근 후보에게 마이너스 24를 처리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은 동별 차이집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플러스 10 마이너스 9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8 마이너스 7 플러스 13 마이너스 13 플러스 20 마이너스 12 플러스 11 마이너스 12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심하게 한 겁니다. 이론적으로 이 수치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각거나 비슷해야 되니까 영값이나 최대 3%를 넘어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그래프만 보면 뭘 했는가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짜표를 더불당 박용갑 후보에게 모든 우편투표 제외국민투표 동별 관내 사전투표에 다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은행 선화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목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정촌동 관내 사전투표수 이게 전부 다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 표를 더해 가지고 숫자를 조작 한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얼마를 공짜표를 줬는지를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짜표가 다 있네요. 박용갑 후보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짜로 선물한 위조 사전투표수는 11,730표입니다. 11,730표. 그 가운데 제외국민과 관외 사전은 2,641표에 공짜표가 투입된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 무슨 동의입니까 처음에 은행 선화동. 은행 선화동에서는 557표가 여러분들 공짜표가 박용갑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게 된 겁니다. 공짜표가 더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차익값 그래프 사전빼기 당일이 뚱뚱하게 항상 더불당 후보들은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 공짜표가 다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공짜표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짜표를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동별 공짜표 공짜표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전광역시 중구에 여러분들 이 차익값 그래프를 가지고 0값을 수렴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찾아낸 선관위가 사용한 사전투표 조작규칙은 사전투표소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을 공짜표를 대해준 겁니다. 용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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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장씩을 대해준 겁니다. 네 사람이 올 때마다. 그래서 이런 가짜표가 5분의 1 진짜표가 5분의 3 겁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면 선거인 수에서 5분의 1을 곱하면 가짜표가 나오는 겁니다. 1만 3,207표 곱하기 5분의 1이 위조투표지인 겁니다. 그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 하니까 8,317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8,317표에 5분의 4는 사전투표장에 직접 와서 표를 던진 진짜 5분의 1은 선관위가 만들어서 집어넣어준 가짜 이건 겁니다. 여러분 은행 선화동의 관내 사전투표 더불당 박용가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듣고서는 1,668표입니다. 1,668표가 가짜라는 겁니다. 그 안에 5분의 4가 진짜 5분의 1이 뭔가 아닐까 선관위가 오나서를 준 겁니다. 그럼 5분의 1을 어떻게 구하냐 선거인 수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5분의 1을 곱하면 그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용감 후보의 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름 다 뭡니까 가짜라는 겁니다. 다른 이영근 후보는 모두 다 진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감 후보와 함께 공짜표를 5분의 1씩 선거인 수의 5분의 1씩을 더해 준 겁니다. 5분의 1씩 먹으라 먹으라 이렇게 하고 다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발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 대전 중구에서는 1만 1,730표가 투입된 겁니다. 1만 1,730표 그리고 이 표를 만들기 위해서 대전 중구에서 사전투표율을 선거인 수준으로 6%를 뻥튀기 한 겁니다. 1만 1,730표의 위조 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전부 다 이영근, 이임조 박용감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더해 준 표수가 1만 1,730표 투표자들이 직접 사전투표에서 오셔가지고 던진 표가 4만 6,921표 두 개를 합쳐서 선관위가 발표를 한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4만 6,921표로 발표해야 되는 거죠. 그걸 선관위가 공차표를 더해 가지고 1만 1,730표를 더해 가지고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더하는 방법은 사전투표를 이러면 더 부풀려 가지고 1만 1,730표를 여러분들 만든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장이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가는 사람들이 바본 겁니다. 갈 때마다 사람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면 어디 투입할 수 있는 위조 투표지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위에는 선관위 발표 박용갑 더불음주당 후보 5,337표로 승리.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조작되어 있는 것을 모두 다 제거하고 나니까 이은근 후보가 6,405표 차이로 승리.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겁니다. 1만 1,730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부풀린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실제 사전투표를 알 수 없도록 캠코드도 찍지 못하게 하고 cctv도 돌려놓고 선거인 명부도 없애고 그렇게 여러분들 난리법석을 지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실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은 선거인 수 명부에 있는 분들의 24.28%인데 선관위가 30.29%라고 부풀려서 발표한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일과 실제 사전투표의 격차인 6%만큼 표를 만든 겁니다. 그것이 1만 1,730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전부 다 사전투표에서 여러분들 더불당관 박용가 후보한테 더한 겁니다. 그래서 박용가 후보는 조작되지 않았을 때 사전투표 득표율이 47%인데 표를 더해줘가 여러분들 58%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한쪽에 표를 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조작되기 이전에 사전투표 득표율이 51%인데 상대방의 표가 공짜표가 가니까 41% 쪼그라들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58% 빼기 46% 플러스 12%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수치인 겁니다. 조작의 또 다른 증거인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표를 여러분들 쑤셔 넣게 되면 선거 데이터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가 하니까 절반을 국민의힘 후보한테 훔쳐 가지고 그만큼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한 모양의 선거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차익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12% 플러스 12%가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하면 이렇게 다 발각이 되는 겁니다. 정상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선거를 보시게 되면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47% 박용갑 후보 당일 투표 득표율 46% 차익값 사전 빼기 당일 플러스 2% 오차범위 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거의 같거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이은근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 51% 당일 투표 득표율 53% 사전 빼기 당일 마이너스 2% 같다는 거죠. 그리고 모집단 대전중구란 모집단으로부터 사전투표자 표본집단과 당일투표 표본집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모집단도 거의 비슷합니다. 46% 52%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모집단의 평균값도 차익값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계속해온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이니까 그냥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관위가 그냥 조작을 했는데 못 밝히겠다 그게 더 솔직한 이야기죠. 그러면 국민들 가운데 조작했는데 어떻게 할 거고 이제 끝난 건데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체념하는 사람도 있겠죠. 없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윤 대통령 치하에서 4번 일어난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그렇게 얼굴 뻔뻔히 쳐들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위선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든 아버지든 간에 회사의 이름들 최고 경영자도 권위라든지 위험이라든지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좀 진실되고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존경을 받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그래프가 뚱뚱하지 않습니까. 이게 조작된 그래프입니다. 선관위가 만든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더불어민주당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가지고 만든 수치인 겁니다. 크기가 아주 크죠. 사전빼기 당일에. 여기 찾아낸 조작값을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하게 되면 오른쪽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선거 부정을 10년 이상 치르는 그런 나라는 없을 겁니다. 베네수엘라 빼고는 없을 겁니다 아마. 부정선거를 터키라든지 벨라루스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 이렇게 공직선거를 10번 이상 정도 선거 부정을 그냥 질기게 시행되는 나라는 없을 거고 아마 인류 역사상 여러분들 이 선거 부정은 대한민국이 남바오한일 겁니다. 남바오한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단하긴 대단해요. 북조선이 저렇게 폭압정권으로 운영되는 거나 한반도의 남쪽은 선거를 여러분들 12번 이렇게 세 번이 12번이네요. 2014년부터 이렇게 선거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선거 조작하면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거든요. 이 자료만 그냥 자세히 보게 되면 도덕놈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사전투표율 30.29%를 부풀린 거지 않습니까 6%만큼 부풀린 겁니다. 그게 진짜 사전투표율이 한 24% 된대 그걸 30% 부풀린 거지 않습니까 당일투표율은 크게 손을 안 댔을 거고 여기 맨 앞쪽이 박용갑 더블당 후보의 선거 결과입니다. 사전투표율 58% 당일투표율 46% 사전빼기 당일 플러스 12%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표를 넣어준 거죠. 이 은근 후보 당일 사전투표율 41% 당일투표율 53% 마이너스 12% 그냥 부정을 그냥 밥 먹듯이 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합계의 비율은 모집단의 득표율입니다. 모집단 득표율 모집단 득표율하고 여러분들 모집단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모집단의 득표율 플러스 6 마이너스 5 크지 않습니까 그럼 조작되지 않는 상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조작에 활용한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하게 되면 이게 나오죠. 24.28%인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24.28%를 뭐로 뻥튀기 한 겁니까 30.29%를 뻥튀기 한 겁니다. 모든 부정선거의 출발지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집어넣어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투표소 단위에서 사전투표성이 오신 분들의 숫자를 개수하지 못하면 이 부정선거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분 말씀처럼 주로 사전투표를 행하는 장소가 동사무소라든지 뭐 그런 데인데 행정안전부 산하의 cctv가 그렇게 많을 건데 그거 하나 가동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부정선거를 당하는 일이 얼마나 딱한 일인 겁니까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작하지 않는 상태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이 해소된 제야전문가가 추정한 걸 보게 되면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 격차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플러스 2% 사전하고 당일 여러분들 격차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조작한 경우하고 조작한 경우하고 조작하지 않은 경우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위가 선관이 크고 미치 선관이 조작된 걸 수정한 상태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 당일 비율이 0.70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7로 엄청 올라갑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당일투표 100장당 조작되기 전에 사전투표지를 70장 받은 사람이 조작한 이후에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지를 107장 받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전광역시의 이은근 후보는 6405표로 승리했는데 11730표를 위조투표지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줘가지고 4장당 1장을 더해줘가지고 4장당 1장이죠. 5337표 차이로 패배한 4장당 1장 사전투표송이 4사람이 올 때마다 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조작해서 승부를 바꾼 겁니다. 이 조작이 조금도 혁신되지 않고 10년째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10년째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는 겁니다. 2027년 대통령 선거도 이렇게 조작할 겁니다. 똑같은 선거 데이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